안녕하세요. 엑스웍TV입니다. 7호 태풍난과 8호 태풍 도란 그리고 오늘 8월 16일 우리나라 날씨에 대하여 유럽중기해보센터, 미국기상청 그리고 독일기상청을 토대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7호 태풍간의 소식입니다. 제7호 태풍간이 일본을 관통했으며 태풍 이동경로에 있는 간사이 지방교통망이 대거 마비되고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동해상을 지나 러시아 사할린섬 서남쪽 해상에서 소멸할 것으로 수치해보 모델들은 모의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어제 광복절 새벽 일본 와카야마현에 상륙한 태풍간은 16일 오늘 수요일 새벽 4시에 발표된 일본기상청의 발표에 따르면 16일 새벽 현재 동해를 북상하는 태풍 7호는 현재 일본 김키지방과 동해에 걸쳐져 있으며 오늘 16일 수요일 오전에 선상강수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발표를 일본기상청에서 오늘 수요일 새벽 4시에 긴급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일본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태풍 7호라는 16일 수요일 오전 3시에는 이시카와현의 노토 반도 앞바다를 1시간에 20km의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8호 태풍 도라 소식입니다. 8호 태풍 도라는 어제 15일 오후 3시경에 괌, 동북동쪽 약 2,580km 부근 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날씨 소식입니다. 오늘 8월 16일 수요일 새벽 4시에 기상특보가 발표되었습니다. 내용은 7호 태풍 안의 영향으로 이난 울릉도와 독도의 강풍주의보와 동해전 해상 풍랑주의보가 발표되었으며 또한 7호 태풍 안의 영향을 덜 받는 서해상 지역부터 충청도와 경상도, 강원도 일부 지역에 폭염경보와 주의보도 발표되었습니다. 오늘 16일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 3시 이시가와현 노토반도를 지나가는 태풍은 선상강수대 발생 가능성을 일본 기상청에서 새벽 4시에 공식 경고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동해상으로 진출하는 7호 태풍 난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도 태풍의 간접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울릉도와 독도 일대에 너울성 파도가 밀려올 확률이 매우 높고 특히 강원도 해안가에 혹여라도 오늘 백사장에 물놀이를 하시거나 잠시 백사장을 걸어다니실 경우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하루는 동해안 지역의 해안가, 백사장에서 가족분들이나 친구들과 휴식을 취하는 것은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갈 위험이 높습니다. 너울성 파도는 사람과 차까지 집어 삼킬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하겠습니다.